너희도 한번 해봐. 긍정적인 단어만 이렇게 쓰면서 수험생활이란 건 항상 힘들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별로 안 돼. 긍정적으로 생활해야지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애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한번 해봐.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잘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단어들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 근데 나도 요즘에 그런 걸 좀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 여기 봐봐. 괴롭힌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괴롭힌 건 아니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헛소리 그만하고. 아 헛소리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 그랬는데. 쓰지 않으려고 했어. 누가 시킨 건 아니야.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좋은 말들이 책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 자 좋은 말만 하는 강민웅입니다. 알았지? 대표 기출 한번 볼까?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이 벽이 있고 A, B가 있고 여기서 F로 미는 거야. 이거 봐봐. 이 평가원이거든. 2021학년도. 흰 표시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정확한 흰 표시는 평가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 F는 이쪽에다 여기 있다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F를 표시하는 게 맞아. 이렇게. 알겠어? 이게 A, B면. 근데 이게 그러면 봐봐. 이건 사실 당연히 이게 뭐 좌우 마찰도 없기 때문에 이 F는 일로 전달되고 이 벽에게 전달돼. 전달돼가지고 반자형도 똑같이 같은 크기로 나타나. 그래서 여기 봐봐. A가 B를 미는 힘 얼마냐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 F일 거. F야 F. F거든? 근데 그게 분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이 칠판에 내 얼굴을 이렇게 붙이고 네가, 니네가 나를 민다고 생각해봐. F로 밀면 내 오른쪽 볼 따구가 칠판을 F로 밀어. 힘 분석 해줄게. 근데 그 힘 분석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좋아. F로 미니까 F로 전달된다 라기보다는 얘의 상태, 운동 상태를 항상 분석하는 거야. 운동 상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빠르기와 방향이야. 빠르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데 운동 방향. 속도 개념이야. 속도 개념. 운동 상태는 운동 상태를 고려를 해서 고력 아니고 고력. 고려를 해서 힘을 항상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운동 상태를 고려해서 힘을 분석한다. 뭔 말이야? 얘는 지금 정지에 있으니 정지에 있기 때문에 벽이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A하고 B는 항상 여기서 합력은 0이 나와야 돼. 이걸 가지고 찾아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힘들을. 뭔 말이냐면 B가 정지에 있지. 오른쪽에서 F로 밀잖아. 정지에서 합력이 0이 돼야 되지. 그럼 A가 B를 이렇게 F로 밀고 있었을 거야. 왜 근데 F로 밀겠어? B가 A를 F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F로 나타난 거지. 알겠지? 이렇게 합력이 0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A도 합력이 0이잖아. 근데 얘가 얘를 F로 밀고 있대. 어? 그러면 이 벽도, 이게 벽이잖아? 그치? 벽도 A를 F로 밀고 있었다는 거야. F로 밀고 있었다는 거지. 왜 F로 얘가 떠받치고 있냐? 바로 A가 벽을 F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벽 같은 거는 지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들의 힘 분석은 하지 않아. 지구가 받는 힘이 한두 개겠어. 지구 위에 온갖 잡것들이 다 지구 표면에 있잖아. 개들이 지구를 당기는 힘 갖고 지구의 힘 분석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지구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무시하지. 그래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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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래서 A랑 B 사이에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은 F의 크기다 이렇게 분석을 해내는 거야. 그래야지 합력이 0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 두 마리가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지. 이게 작용이라면 이게 반작용? 이걸 작용이라고 하면 이게 반작용이 되는 거야. 그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작용이다? 누가 반작용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그렇게 하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된다. 알겠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